아 이런 일이 있었네요. 웬 모르는 남성이요. 남의 집, 그것도 거실까지 들어와서 소파에 떡하니 앉아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당일 신고를 했겠죠. 주거 진입 신고를 받은 경찰,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있던 남성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요, 여기 왜 온 줄 아세요? 핵폭탄 제거하러 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핵폭탄 제거하십니까? 폭탄 제거반이세요? 무슨 상황인 겁니까? 저게 지금 출동한 경찰에게 이 남성이 한 이야기인데 경찰은 핵폭탄 때문이 아니라 이 남성 때문에 출동을 했습니다. 집주인처럼 떡하니 앉아서 경찰과 대화하는 이 남성은요, 집주인 아니었고요. 진짜 집주인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집주인과는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당연히 이 남자가 말하는 핵폭탄 프로그램 제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자가 경찰과 대화하면서 강원도 어디인 줄 아시죠? 하니까 양양 이렇게 막 소리를 쳤잖아요. 양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양양 아니고 홍천이었습니다. 홍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남성 지금은 옷 입고 있죠? 처음엔 옷도 안 입고 있었다고요? 네, 처음엔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문을 잠궈서 경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안에서 지금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걸 경찰이 알고 옷을 입으시라고 그렇게 권유하면서 남성의 주의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경찰이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창문으로 들어가서 집 안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이제 남성은 옷을 입지 않고 있어서 옷을 입으시라고 그렇게 한 거고 이 남성이 그 옷을 저렇게 찾아서 입었는데 저 옷은 본인의 옷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집안에 들어가서 옷을 아마 벗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경찰이 퇴거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 저 남성이 침을 뱉으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 남성이요. 남의 집 들어가기 전부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뭔가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어요.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처음부터 빈집을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거기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당이나 정자나 이런 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만 이제 거주하는 이렇게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애초에 신고자가 문을 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이제 집을 잠깐 비운 그 틈을 이용해서 그 대상자가 이제 집에 침입을 한 거죠. 남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잡았으니 망정이지 저 집주인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데 막은 거였군요. 그런데 이 남성이 집에서 따로 물건을 훔치거나 한 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태국에 불응한 것인데 그것만 해도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이 남성은 집주인이 집을 비운 몇 시간 사이에 이 집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횡설수살,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홍천에 연고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을을 서성거려 이길래 주민들은 아 외지에서 놀러 온 사람이 마을을 둘러보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 주거침입 혐의로 이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자막제공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